이 와인 이름이 로마네 꿍띠인데 프랑스의 국왕, 루이 15세의 조카 꿍띠왕자의 이름을 붙인 거거든 같이 한 잔 해요 이미 많이 취하셨네 나 취하면 재밌어요 에휴 여기 가구 스튜디오 주인이라면서요? 그럼 호스트니까 시킨 건데 내가 쏘리 해야 되나? 그쪽 초대한 적 없는데 진짜 정 없는 스타일이시네 네, 로마네 꿍띠 안 마셔봤자? 평민이라서 못 마셔봤네요 이렇게 비싼 와인은 돈 많은 사람한테 반감 있어요? 술 주장한 여자한테는 반감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침엔 아빠한테 깨지고 낮엔 그쪽한테 지적질 당하고 저녁엔 또 어떤 인간한테 물 먹고 그래서 짜증 잔뜩이거든요 짜증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? 야! 왜? 너 나한테 관심 있지? 사람 돌게 하는 재주도 있었네 데려다줘, 취한 거 같다 네가 데려다줘 사람이 얘길 하면 눈을 맞춰야지 너 자꾸 왜 세훈 씨한테 시빌 걸어 잠깐만, 이거 좀 놔봐 나 이 놈자랑 단판 좀 지워야 돼 아주 파이팅이 넘치시네 세훈 씨도 그만 좀 해요 지은아, 앉아 너 취했어 앉아, 앉아 나 안 취했거든 한계도 야, 지은아, 그만 좀 해라 너만 취했다 너 왜 다들 나한테 뭐 뭐라 그래? 야, 이 남자가 자꾸 날 자극하잖아 싸울 생각 없으니까 그만합시다 내가 그쪽하고 싸워 이겨서 그쪽 쓰러트리면 그럼 나한테 관심 있다고 인정한대요? 이지은 씨 그만 좀 까부시죠 하하! 이겼다!